Wh 자, 오늘은 달달한 방탄의 주제는 달방프콜 입니다. 달방프! 1, 2, 10 날 구경 시간인데 여러분들, 그거 어렵지 않네. 정답은, X입니다. 정답! 그렇죠. 구시렁. 구시렁 정답! 2교수는 미술 시간입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이제 남의 것 다 봤어요. 정답! 정답! 잘했다. 태형이 정답! 태형이 너무 잘한다. 3교수는 음악 시간인데 그 전에 쉬는 시간 필요해요? 아니요. 일단 3교수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2교수까지 있잖아. 자, 여러분들 예 3교시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 야, 이거 슈가 형한테 너무 유리하지 않냐? 아, 이거 슈가 형 전공이 아니라 아니야 1번 입시 안 한 지가 언젠데 1번 1번 음악 시간에는 1번, 김태 1번 음악 시간에는 1번 음악 시간에는 멜로디함과 리코더를 볼 예정인데요 네네 연주를 위해 악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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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해가 떴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아, 둥근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다들 둥근해가 떴습니다, 알아요? 알죠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을 떠나자 자, 각자 자, 여러분들 각자 팀에서 한 명씩 리코더와 멜로디언을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멜로디언 잘 모르고 내가 리코더입니까? 노래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하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가락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실 분을 지목할 예정인데요 아, 진짜? 지목을 당하신 분이 바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이걸 저희한테 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자, 이겁니다 이거 안 끝났 거예요? 라니도 두자리 부여하네 둘 중 그대가 떴습니다 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세, 일, 만저, 이를 갖고 이렇게 연습 시간 없습니까? 연습 시간 제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1등에게는 자, 바로 와봐요 자,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1등 팀에게는 5점 2등 팀 부르지 마세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2등 팀에게는 3점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들 각 팀에게 도전 기회는 딱 3번만 있으니까 조용히 연습 잘하셔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어, 끝났어요? 벌써? 너무 돼 너무 돼 너무 돼 오케이, 점심 시간 자,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연습해요 와, 정신없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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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랑 화음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멜로디 다 알아요?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아니요 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 다 알아요? 네 나 잘 몰라요 한번 들어보고 해야되나? 근데 악보로 하면 되잖아 악보로 하면 되잖아 악보만 알잖아요 악보만 아니까요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악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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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이거 야, 이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이거 귀 짜리 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게 너무, 너무 잘 안 집혀 먼저 도전하고 싶은 팀 있으신가요? 도전을 해볼까? 몸 풀르기로? B팀 도전 자, B팀 공팀, 여기 B팀, 여기 협팀 여기가 B팀이에요 오케이, 도전이야? 네, 도전 공팀, 도전 들어갑니다 네 기구가 너무 심한데요, 선생님 대박, 무슨 소리예요? 음이 털까지 인정해 줍니다 너무, 너무 화목함으로 올려버리는데? 웃겨 웃기지 마 웃기지 마 형이 웃겼어요, 형이 오케이, 연습하세요 자, 도전하고 싶은 팀 혁 팀 혁 팀 선생님, 근데요 이거 끊을 때 딱 여기 중간으로 해주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너무 갑자기 이 중간으로 끊는 게 못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 도전 갑니다 천천히 하자 자, 혁 팀 도전 애드립 점수 있습니까? 애드립 점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 애드립, 애드립 어떠세요? 애드립 장난 아니다 애드립 오게 미안했어 애드립 인정해 드려요? 애드립 인정해 드려요 와, 애드립 장난 아예 장난 아니네요 네 아, 애드립 인정해 드려요 아, 애드립 인정해 드려요 저희는 잠깐만요 저희는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 지금 제이홉이 리코더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바꿨어요 바꿨어요 직전에 무기를 교체했습니다 무기 교체, 많이 안타깝네요 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가봅시다 갈 수 있죠, 제이홉? 천천히 가자 내가 어떡해 이게 너무 다르잖아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박자가 너무 다른데요? 왜 슬픈이야? 아, 진짜 미안, 미안 야, 너무 슬픈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verschiedenen 자, 비씨, 해봐 음, 잘 안 본 수 있죠 삼성 다른 teammate 인정 이 정도의 drag song라고 노력하는데? 형이 더 심했던 Jeremy sous parole,도ngthень고고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주사 저에게서 모범 Authority Are youlling in a standing amp clean? にó どうぞ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끝냈어요. 자, 그러면 혁팀 5점. 오케이. 곰팀 3점. 오케이. B팀. B팀 1점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1점이라니.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가봅시다. 음악 시간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재밌었어요. 어떻게 음악에, 음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즐거움이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샘솟아 날 것 같아요? 네! 네! 오, 좋아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네! 수고하십시오, 화합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고민은 없습니까? 제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교실. 다 교실. 교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너라. 박차! 다 교실인가요? 다 교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와, 4교실입니다. 이거, 이거 다음에 점심시간이 아닌가요? 4교실 다음에 항상? 4교실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규실? 최규실입니다. 한문 시간입니다. 아, 뭐야? 한문? 이번 한문 시간에서의 미션은 도시락 몰래 먹기입니다.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그게 왜 한문 시간이에요? 일단 도시락을 먹으려면 음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뭐지? 도시락 싸도돼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급식실에서 먹지 않나요? 지금 냄새가 나요? 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음식을 고르는 순서는 제가 역전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꼴찌부터 선택하려고 합니다. 진짜? 뭔데? 꼴찌나 누구인데? 꼴찌나 우리 팀이죠. 꼴찌나 우리 팀이 1등 했잖아, 방금. 방금만 1등 했잖아. 꼴찌나 아직 모릅니다. 방금 팀에 저 혁 팀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꼴찌나 아직 몰라요. 틀린 걸 찾기 너무 심했어요. 우리 혁 팀이 착해서 1점 했다니까. 혁 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혁 팀 이번 한문 시간에 역전 가능한가요? 도시락 먼저 고를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도시락이 뭐... 그냥 먹기 편한 것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 중요한가 보다, 도시락이. 제가 어떤 음식이 있는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번. 김밥 and 컵라면 and 단무지 and 음료가 있습니다. 와... 아니, 그걸 수업시간에 먹는다고요? 제정신이 아닌데. 자, 선생님 관할은 괜찮습니다. 자, 2번. 컵라면 and 삼각김밥 and 김치 and 음료가 있습니다. 와, 여기 괜찮네. 라면도 고기 뜬다. 3번. 컵밥. 컵밥 좋지. and 컵라면 and 뭐야? 디저트 2종. 너무 좋은데? 네. 음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몰래 먹어요? 제가 일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김밥이 나온 것 같은데. 김밥은 김밥에다가 단무지. 잘 맞다, 우리. 푸시방은. 그러니까. 음식은 잘 맞다. 딱 그거예요. 혹시 음식이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설명을 하시면 일단 골라.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일단 음식부터 골라. 음식을 먼저 고려고 그다음 설명을. 아, 그래요? 아니, 어드벤티지로 주려면 설명을 듣고 음식을 골라야지. 네, 저희 1번 고르겠습니다. 1번. 김밥, 컵라면, 그거죠? 김밥, 김밥, 단무지. 김밥, 김밥, 단무지. 아니, 팀 이름이 뭐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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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번, 2번. 우리 뭐 먹을래? 우리 2번. 우리 2번. 우리 1번? 2번. 저 곰팀이요. 곰팀. 대시벨로 집중하는 거 아니야? 곰팀. 2번이나. 컵라면, 삼각김밥, 김치,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자연스럽게 컵밥. 컵라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디저트 이 정도 있습니다. 디저트 이 정도? 그렇습니다. 한 문 시간인 만큼 제가 칠판에 천자문을 적을 건데요. 제가 칠판에 적다가 불씨의 뒤를 돌아볼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제 알겠다. 이때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난 진짜. 만약에 저에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포착되시는 분들은 제 옆에서 손가락 걸고 뭔지 아시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안 걸리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승의 조건은 각 팀에 배정된 음식을 다 먹거나 상대팀에 모두 걸려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팀이 우승입니다. 아, 그러면 걸리면 큰일 나는 거네. 걸리면 안 좋죠? 네. 근데 그거 거랑 한 문이랑 뭔 상관있는데? 천자문을 적으니까. 어디다가요? 칠판에다 천자문을 적는다고. 왜요? 천자문을 적으면 뒤로 돌아볼 거예요. 한문이랑 아무 상관없어. 이해 좀 해. 적당히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이번 팀에게는 1등 팀에게만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네. 나머지는 0점. 0점? 0점. 와, 너무 가혹하다. 오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니까. 이번 팀은 그럼 게임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야, 끊는 거 없다. 지금 끊는 거 없다. 아직 끊는 거 없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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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끊는 거부터 시작이지. 젓가락만 뜯어서. 야, 너는 왜 고정이 안 되냐? 너는? 아, 무슨. 자, 여러분 지금 손 대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이제 간만에.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선생님은 근데 무슨 과목이 전공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우리 혹시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나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희 초등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문 시간. 한문 시간. 한문 시간.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시작했어요. 시작했다, 시작했다. 선생님이 한자를 적으시겠지? 제 걸 따라 적으시면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야 돼요? 아니, 안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남준 씨. 네? 기분 탓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기분 탓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유기 형 기다리고 오는데요? 아니, 남준이 어떻게 봤어요? 보고 봐도 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 형은 입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응. 알겠습니다. 자. 자, 하늘. 따라 하세요, 하늘. 하늘. 땅. 땅. 땅지 너무 어렵다. 땅지 너무 어렵다. 지민 씨. 지민 씨. 네? 기분 탓이에요? 뭐해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공정 정당에. 공정 정당에. 정정 정당에. 검을 현. 누를 황. 누를 황. 지민 씨. 네?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신 거예요? 검을 현. 누를 황. 지민 씨. 왜 자꾸 귀걸이가 움직여요? 아니야.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형 씨. 나오세요. 왜요? 황구가 한 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둘 다. 한 번 더.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어. 10. 쭉. 지민 씨. 네? 제가 이것은 조절에 봐드릴 수 없는데, 태형 씨. 네? 당신도. 아니, 저 안 먹었어요. 먹는 것 말고 움직여도 포함이에요. 아니, 저 진짜. 이거 놔야 됩니다. 멤버들의 학창. 아니, 학급 투표 한 번 진행했습니다. 태형 씨. 아, 진짜. 저 앞에 있으니까. 참상. 방금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이것인지 몰랐어요. 나는 음식 먹는 거. 참상. 나는 진짜. 나는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면 안 되냐? 나는 음식 먹는 거인 줄 알아서. 이제 진짜. 마지막. 용기 씨. 용기 씨. 용기 씨. 저를 보고 보고 해야지. 그래야 제가 뒤를 들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네? 용기 씨, 나오세요. 아니. 아쉽습니다, 용기 씨. 아쉽네.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아쉽습니다, 용기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나는 지금 먹고 오라고요? 김태형은 계속 움직였어요. 너는 좀 심하다. 내가 봐도 심하다. 너는 그냥 먹는 거지. 태형 씨. 내가 다 잡아낼 거야. 태형 씨. 불구덩이 속을 내가 다 치고 들어오는 거야. 태형 씨, 여기 나와서 드세요. 여기 나와서 드세요. 자, 들고 와. 들고 와, 자. 자, 그러면 넓. 오, 야, 다음 집주 나왔다. 집주 다음 넓을 홍이네. 거칠. 황! 황! 에이, 기민이네. 에이, 기민 씨. 나와라, 기민아. 나와라. 우리 다 알아서. 태형 씨, 여기 나와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선생님을 돕는 고교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정국 씨. 정국 씨. 움직인 것 같은데, 살짝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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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왜 이렇게 어려워? 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뭔데요? 국물까지 담아야 됩니까? 먹어야지. 라면의 핵심은 국물 아니었어요? 라면. 태형 씨. 라면, 국물 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먹어야죠.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맛있어. 많이 먹어. 자, 잘. 남준 씨. 잘 되고 있어요? 국물.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반말합니다. 안 먹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먹고 있어요? 간장. 존재적이었습니다. 숙. 허리를. 열. 베풀. 잘. 잘. 베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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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눈 많이 깜빡이고 있어요. 제 없이 눈을 깜빡이요? 야. 종 씨. 얼마 먹었어요? 음.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요. 자. 다 먹었나? 내가 저 산자 좀 봐. 진짜 못 쓴다. 상영 문자 아니에요? 상영 문자. 이 친구들을 바라보느라 어쩔 수 없었는데. 진짜 획승을 저렴 모른다. 자. 일컬을. 오. 종국이 맛있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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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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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움직여서. 아. 오. 이런 이제 inson 내. 너무 한 거 아니요? 점차가 이렇게 벌어지나, 13. flaming衛, 여러분, 이번 오교시는 예! 체육시간인가요? 50점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번 오교시는 체육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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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칠했지, 누가 날찌를 했어. 이번 체육시간은 서로의 짝꿍과 등을 맞대어 업고 등을 맞대어 업어야 됩니다. 등을 맞대어 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몸풀기예요? 아니,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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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걸 하고, 이걸로 하라고요? 이걸 하고, 림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하고, 몸을 풀고 림보를 한다는 거예요? 림보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걸 하고. 이거, 그냥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네. 림보를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모든 팀이 통과하시면 점점 낮추게 할 예정이고요. 낮춘 높이는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낮출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진영, 마음대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한 번의 경기장의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이 쪽은 안 해도 돼요? 듣고 있어요. 점수는 또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의 경기장의 기회는 두 번씩 드리고요. 처음에 넘다가 바가 넘어진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다시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림보가 또 다치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허리 좀 잘 푸세요. 허리, 허리, 허리. 네가 날 업어 올래? 여러분, 들어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선생님 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1등 팀은 몇 점? 몇 점? 30점. 2등 팀은 몇 점? 15점. 15점. 3등 팀은? 10점. 10점. 이것은 정말 중요하군요. 꼬치 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작할까요? 빨리 해, 빨리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밥 먹고 왔다니 텐션이 좋네. 15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등이다. 14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먹고 왔는데? 자, 갑니다. 우리 1등. 이것은... 형우 씨 팀 부터.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가자. 고고고고. 다 할 것 같은데, 얘기해.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그냥 가, 쭉쭉쭉.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정우아. 정우아. 잘하는데? 네. 아우, 무겁다. 응, 너무 무겁다. 너는 무겁다. 이리와, 형아, 해줄게. 내가 유리해. 내가 더 낮은 것 같긴 해.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뭐... 더 낮은 당장에서 유리한가요? 좋아. 어쩔 수 있어. 제옹팀. 호미 형. 제옹팀. 나 위냐? 괜찮겠냐? 자, B팀. 하나, 둘, 셋.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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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관계로. 키가 있으니까. 다음은 내가 할게. 130. 120으로 내리겠습니다. 못하겠다. 큰일 났다. 120이면 많이 나죠? 122 정도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실패하면 다시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지민, 정국 팀이 너무 유리합니다. 지민이가 키가 져서. 키랑 뭔 상관이야. 눕는데. 형, 내가. 제가. 저도 유리해요. 유연하잖아요. 유연한 거랑 상관없어. 자, 정국 씨, 출발. 형이 몇 팀에 실천해. 어, 야. 이겹이. 뭐, 뭐야, 뭐야.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해봐.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 종국 씨. 일단 가만히 있다면서. 매달리는. 야, 이건 비지컬로 이긴 거 아니야? 그냥 매달리고 갔는데, 그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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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캐릭터들 나같이 생긴 애들 안경 벗으면 강해지는 거 알지? 눈 작은 애들 안경 벗으면 강해지는 거 알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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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더. 여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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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생각보다 왜 이렇게 괜찮아? 해볼게. 해볼게. 진짜? 괜찮으세요? 제이홉이 캐릭터들. 얘들아. 이 위에서도 찍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들을 잘해줘. 큰일 났어. 나도 이제 알았어. 나도 큰일 났어. 갑니다.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내가 힘들 것 같아.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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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준이 두꺼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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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5cm씩 더 낮아줍니다. 5cm씩? 1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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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보다 잘했어. 조금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아, 형. 형, 형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 118cm로 하겠습니다. 아, 108cm. 108cm. 108cm, 오케이. 오케이. 그냥 림보로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림보는 가능하죠. 그냥 해봐요. 해봐요.